과거를 꽉꽉 배노니 뗄 수가 없지 오 이제 보니 니가 홍보로구나 심심하던 중에 잘 왔다 이 마당새야 대문 걸고 아래 행당 동편 처마 끝에 지리산에서 곧목 처온 팝달 온도 깨 있느니라 이리 가져오느라 이런 놈은 폭날 개잡들여야 하느니라 돌보노 거동바라 지리산 몽둥이를 누누에 벗듯을 두고 내니로 흥보노마 잘살긴 해보이기여 못살기 돈이 팔자 입고 벗고 내 몸을 은다 혓성 주자은데 마당을 지지하네 다물다물이 들어서 빌려주자고 체중을 벌며 천국간 주자은데 철로 그 궁계 안에 가득가득이 화내지여 해결이 늘어지니 또 주자고 개토돌며 찌갱이 주자은데 보중성 우리 아내 떼리아 제가 들었으니 또 주자고 동풍이며 싸래기 주자은데 한 개 백 개 수백 마리가 터펴보고 동풍님도 주자고 탐풍이랴 공동이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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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럼매고 내 이놈 광도로 저북뽑에 낙치듯 강적상 운의 개집치듯 탐행을 침물에 끼치듯 탐담뜸 아이고 박터주소 가벼운 이로 이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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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어고 그저 고통맞는 번으로 쫓겨들어가면 아이고 영수씨 사람 살려줘 아이고 영수씨 날 좀 살려줘 아이고 영수씨 날 좀 살려줘